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건축물의 건축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지규모 사전결정 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있구요 요거 딱 한번 나왔었고 전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라고 하는 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소위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과정 거치면 건물이 완공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건축허가 신청하기에 앞서서 대지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소위 이제 조건부로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땅 샀는데 경우에 따라서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 이제 민법에서 이제 차구 문제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건축법에서는 이 땅 사기 전에 이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물어보는지도 이걸 우리가 입지규모 사전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건축물이 건축할 때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물론 뒤에서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고대상 건축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입지규모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 소위 허가 대상 건축물에 건축하고자 할 때 소위 허가권자에게 건물 지을 수 있는 점인지 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미리 물어보는지에도 이게 바로 입지규모 사전결정 신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논의 포인트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정해서 입지규모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 신청이라고 해서 바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결론 가셔야 돼 중간에 이제 입지규모 사전결정 신청이 있게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권자가 건물 지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입지규모 사전결정을 통지를 해 주게 됩니다 해서 법적 효과를 봐야 되죠 결정의 효과라고 해서 사전결정 신청자 그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 사전결정 요령은 상실된다 해서 숫자 2년이라고 하는 거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보통 공사착수, 사업착수 대부분이 2년 내에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2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다음에 나와 있는 거 관련인 허가의 의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요 입지규모 사전결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물은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입지규모 사전결정이 있게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 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들어볼기 위해서는 자 그것이 농지다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산지다 라고 한다면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토지가 농지도 산지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그리고 산지 전용허가 요건 다 같은 얘기예요 요거 어디서 한번 공부했었냐면 앞에서 1필지 1대지 원칙을 얘기함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관련해서 세 가지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그리고 산지 전용허가 뭐 이런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필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었다 라고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랑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토지의 위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산지 전용허가나 농지 전용허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개발행위허가도 될 수 있다 해서 추가해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하천 점용허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 하천 점용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 냇가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를 가르쳐서 하천 점용허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게 되면 건축물의 건축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면서 대신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들어 엎을 수는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의제가 되고요 근데 땅이 딱딱하니까 물 끌어다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하천 점용허가에서 이렇게 네 가지 인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중개수 시험 관련해서는 출제된 바가 없고 이 부분은 감정 평가사 양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입지 규모 사전 결정에 따라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죄로 볼 수 없는 것 선에서 그 당시에 도로 점용허가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답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일단은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다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 과제에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에 따라 효과 정도가 논의의 포인트고요 중간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지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두 번째 건축허가권자 등에 관한 주제 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법 개정 작년하고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남의 땅에다가 건축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는 예외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가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에 두고 있고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것 결론만 기억하게 되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때는 미리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지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다 해서 이 동네에서 집장 사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주택법을 공부하게 되면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주택법을 적용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29호, 29세대 이하의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때는 대지된 소유권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 시험문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출제할 수 없고요 예외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될 텐데 예외 예외라고 해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는 건자, 대지된 소유권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두 번째 항목은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여러분 교재 그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얘기합니다 얘는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허가권자는 단도가 된다 시군구청장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기본적으로 단도가 된다 시군구청장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또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허가권자가 구청장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도 밑에 있는 시나 군 단위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공부하실 때 소위 적용대상행위라고 하는 거 건축과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건축이 됐든 대수선이 됐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용도변경이 됐든 모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사전승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 도 밑에 시장군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될 것이고 허가권자 시장군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기에 앞서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대형건축물하고요 그다음에 위락숙박시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또 시나 군단이 도 밑에 있는 시나 군단에서는 시장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시장군수가 멋대로 허가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해서 대형건축물이 21층 이상 10만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이 바로 대형건축물의 대표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요 공장 창고 제외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그래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공장이나 창고에 있어서는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즉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할 수 있다 해서 문제 구성할 때는 공장 창고를 무조건 깔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공장 창고는 승인을 요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락시설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락숙박시설의 경우 주변에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키워드를 보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자연환경 수질보호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니까 뒤에 그냥 위락숙박시설 이렇게 깔아버려요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를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나 군 단위에서 도심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한편 자연환경 수질보호 이건 도시 외곽지역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외곽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면서 위락숙박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그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층 이상이란 좀 덩치가 되었을 때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정리하면 됐습니다 지금 21층 이상 10만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한편 위락숙박시설은 경호지역을 따져봐야 돼요 도심지 주거환경 교육환경 이란 표현 들어가면 규모 불문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환경 수질보호라고 해서 도시 외곽지역 등을 전제로 했을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위락숙박시설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 위락숙박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이해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게 되는데 이건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문제 구성할 때 바로 공장 창고 그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바로 사전 승인이라는 항목 살펴봤고요 그 밑에 예외라고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광역시나 특별시 단위에서는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 자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대형 건축물입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그럼 결론을 외우셔야 돼 거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공장 창고 제외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그래서 즉 공장이나 창고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한편 도단위에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가 알아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그중에 21층 이상 10만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 물론 공장 창고 제외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때 시장군수 승인 받아서 허가해줄 수 있고요 위락 숙박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들어가면 규모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질보 들어가면 규모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일 때 승인 받아서 허가해줄 수 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단위에서는 구청장은 주로 허가권자인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데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공장 창고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자제 묶어서 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허가권자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222페이지인가요 건축허가의 예적 거부라고 해서 얘는 뭐 가끔 시험 질문에 구성되는데 뭐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략시설, 숙박시설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나와 있죠 뭐 큰 쟁점이 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위략, 숙박시설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앞에서 이 위략시설,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도지사가 미리 지정 공고를 했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 바로 승인의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미처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하지 않았다 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위략시설,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만 특별하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기속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제 하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소위 러브 호텔 이런 것들이 주택가까지 막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위략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고 대상 건축 및 대수선 해서 앞에서 건축물의 건축도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 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한 건축형이라고 하는 것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원래 신고 대상 건축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법에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로 시험 문제 구성하는 것 3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연미소 값게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를 묶어서 건축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연미소 값게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봤을 때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2층 이하로서 바닥면제 값게 85제곱미터 이내에 층축, 개축, 재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증개재축 건축의 일종이 될 것이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 그래서 증개재축도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기존의 건축물이 2층 이하이고 그 늘리거나 하는 부분 자체가 바닥면제 값게 85제곱미터 이내가 되게 되면 이때 역시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높이 3미터 이하의 범에서 증축하는 경우 우리 이제 증축이라는 게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 증수를 늘리게 되는 것을 증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사실은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답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보통 지문 구성할 때 이런 예시 지문으로 던져놓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 앞에서 이제 건축과 마찬가지로 대수선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죠 예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자 그게 이제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우리 앞에서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내기 바보 지주 등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등을 총청하에 부를 때 대수선이라고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소규모 건축물 했을 때 우리 법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대표가 3층 미만이고 200 미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문제 구성할 때는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뭐 이걸 거의 도배를 해버리죠 그래서 180제곱미터라는 얘기는 200 미만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층인 건축물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예식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문제 구성이 되요 그래서 좀 바다 연면적과 함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3미터 이하에서 2층축 2층 이하인 건축물로써 바닥면적과 함께 85제곱미터 이내 증계제축 그리고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과거에 문제 구성이 되었고요 다만 법령 개정 한 4, 5년 됐는데요 거기에 6개, 7개 들어가나요? 6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이런 식으로 가죠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대수선의 정의를 따져 물을 때 내기, 바보, 지주 등을 증설하거나 해체할 때 숫자에 대한 보통 없었죠 보통 이제 그리고 수선 또는 변경 등에 있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구조였었는데 증설 해체 수선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증설 해체 변경 등에 있어서는 그냥 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가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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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이건 소위 대수선의 정의랑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고 대상 건축 및 대수선의 종류 살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건축허가의 효과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한 번씩 문제예요 어렵게 구성이 됐을 때 나왔어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고 원래 건축허가 있게 되면 18개의 인허가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건축급 20조 사망 규정에 따른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죠 원래 이제 공사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될 텐데 컨테이너박스 같은 걸 갖다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공사용 가설 건축물 원래는 축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도 있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바로 이 공사용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박스 갖다가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퀴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 행위 허가 자 우리 국토개혁법 공부하실 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뭐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라 라고 봤었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는 국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개발 행위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 허가가 있게 되면 그때는 어쨌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정도고요 거기 이제 세 번 장목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의 신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걸 제가 색깔을 입혀놨냐면 이 건축법에서 바로 건축 허가에 따라 의지되는 인허가의 종류가 18개인가 22개인가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계속 바뀌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특정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신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환경보전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필요 없겠고요 하여튼 건축 허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게 된다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중간에 허가 신고상이 변경이 되든가 또는 공용건축물은 중요한 의미 갖지 못하고요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건축 허가 취소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의 소위 의무적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게 종류가 무제히 많이 나와 있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너무 내용이 복잡해요 옛날에는 간단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건축 허가가 내줬다가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위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건축 신고의 효력 상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 건축 신고를 한 자가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라고 해서 중요한 숫자 1년이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다 물론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서 허가 권자가 따로 인정을 하게 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착수 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조문이 들어오고 나서는 출제가 안 됐는데 그 전에 참 많이 나왔던 것이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이거 가지고 참 많이 뽑아먹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있게 되면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바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잘 모르면 공사 착수, 사업 착수 무조건 몇 년 내에 2년 내에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건축 신고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2년이 아니라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건축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라고 해서 다만 1년을 보면서 착공 연장할 수 있다까지 해서 하여튼 숫자 중에 답이 되는 중요한 이슈가 바로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냐면 앞에서 우리 건축물에 건축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 받아라 그런데 일정한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그리고 신고하게 됐을 때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기승전결에서 마지막 행진이 뭐라고요?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았을 때 그 효력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로 시험문제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인데 답이 되는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가 착공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가 착공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 얘는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건축 허가권자부터 묶어서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법조문 개수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단독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이라고 해서 두 가지나요 크게 보게 되면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나와 있죠 해서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게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자 주무부 장관의 요청 장관의 요청 나와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에서 필요하거나 장관의 요청이 있게 되면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어떻다 허가 또는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케이스 자 바로 국토관리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허가권자의 범죄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포함이 되고 또 시군 구청장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돼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 그 밑에 허가권자로서 아까 대형 건축물 등에 있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군 구청장 등이 허가권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자 국토부 장관은 자 국토관리 이게 필요한 경우 또 하나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허가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허가를 못해주게 확 틀어막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착공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허가를 내줬는데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판단됐을 때 공사 진행을 못하게 틀어막는 거죠 그래서 허가 제한이 됐든 착공 제한이 됐든 건축도 입장에서는 거의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 국토관리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요 장관의 요청이 있게 되면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한편 주된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시군구청장이죠 해서 이 시군구청장에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보통 우리가 시 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사연 좀 길어요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까지 포함되면 시 도지사라는 표현을 건축법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시 도지사는 누구의 시군구청장에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사연법과의 앞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 국토관리라든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었고요 이때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과 관련해서 바로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목적 보셔야 돼 앞에서 다시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 또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 이래 봤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사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바로 시군구청장에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중에서 이제 그 다음 제안 절차 등 관련해서 보고 및 해제 명령 이라고 하는 거 문장 길어지죠 그래서 이 문장에 있어서는 앞보다는 뒤에서 주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때 목적은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이라고 지적을 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 이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쟁점 이 보고를 받은 국토부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서 해제를 명하는 거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구성이 됐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및 해제 명령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통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답이 되는 거 제한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숫자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건축 신고입고 나서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요거 중요한 숫자였었고요 그리고 이 숫자 건축허가의 제한기간이라고 해서 자 착공제한 기본 2년 이내로 하고요 1회 한해서 1년을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2 플러스 1회 1년이라고 하는 거 더럽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허가권자부터 쭉 가다가 만약에 건축허가의 제한까지 하나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때 주로 답을 뽑는 게 바로 제한기간이라고 하는 거 2 플러스 1회 1년이라고 하는 거 이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토시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법조문 개수가 많지 않은데 여기서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는 그동안의 기출 문제만 가더라도 거의 뭐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하고 법조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문을 다 출제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의 제한 여기까지가 거의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돼요 상당히 이제 거의 빈출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최근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씩만 딱 딱 끊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자 과거 이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받아서 이 좀 덩치가 된 건물들이 자 건물 지어지다가 중간에 이제 뭐 부도가 난다거나 또는 사인 간의 권리 분쟁 등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층 허가 받아서요 그 중에서 한 6층까지 있다가 분쟁이 발생해서 이게 뭐죠 뭐 유치권 설정해 놓고 뭐 등등등 하면서 이게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큰 건물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자꾸 터지게 되니까 우리 법에서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착공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미리 돈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게 된다 라고 할지라도 알아서 잘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분쟁 발생해서 관리를 어떻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 받아 뒀던 돈으로 트위치 닭거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게 이제 예치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른 거 빼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은 연매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예치금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허가권자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에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예치금을 예치금을 공사비 1% 범준해서 예치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제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제외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지금요 기본적으로 이 돈을 받아두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돈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한번 공부하셨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의 조건부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 믿음이 가지 않아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예치케 할 수 있다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됐던 것은 국가 지자체 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건축주가 믿을 수 있다 즉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겠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것이 또 정비법에서도 있었죠 정비법에서 사업시행인과 파트에서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즉 지주다 즉 지주다 라고 한다면 공사배 20%까지 바로 정비사업의 20%까지 예치케 할 수 있다 바로 27회 때 답이 됐던 주제죠 그것도 이제 본질적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둔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믿지 못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믿지 못해서 받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얘기 볼까요 자 예치금 이제 받았다가 얘가 별 사고를 치지 않고 공사를 다 완공을 잘 마칩니다 그럼 당연히 반환해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때 예시를 함에 있어서 자 현금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 각서를 내는 애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각서를 내는 사실상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때는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그 외에 자 이 예치금을 받아둔 상태에서 만약에 이사물 공사 현장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라고 한다라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거 이제 개선 명령 할 수 있고요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공무원들이 가서 그 받아둔 돈으로 돼지 다가리 청소도 하고 등등등 이게 바로 대집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이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한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대집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가서 때려 부시는 것을 행정대집행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8일 때 구성이 되고 거의 문제 구성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자 그저 딱 한 가지 기억하신다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이라고 하는 제도 바로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축주가 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획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건축분쟁의 조정이라고 하는 주제 사실 이 건축분쟁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 15-17-16회 이때 아주 유행했던 아주 유행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런데 벌써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올까봐 이건 딱 두 개만 외우셔야 돼요 왜 지금까지 건축분쟁의 조정 등과 관련해서 시험에 냈던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이 됐든 다른 시험이 됐든 항상 똑같이 두 개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분쟁의 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원래 사인간의 분쟁이 발생되게 되면 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건축분쟁의 조정이라고 하는 제정은 왜 만들어졌냐면 이게 그래요 이 법원의 판사가 이 문제의 건축분쟁에 대해서 의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 소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총 6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축분쟁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이 돼요 건축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가 관계전문기술자 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웃주민인가 해서 거기 보게 되면 인근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해서 여기 이제 총 여섯 가지 경우에 있었는데 이런 논리 구조죠 건축관계자끼리의 분쟁 인근주민끼리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끼리의 분쟁 그리고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해서 총 여섯 가지 분쟁 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답을 외우셔야 돼 이걸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 다 외우다 보면 끝이 없고요 이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법조문고조상 여섯 번째 항목 관계전문기술자 상원의 분쟁 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이다 이걸 갖고 답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을 외울 때 위에서부터 읽어간다는 얘기지 처음에 이제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관계전문기술자 상원의 분쟁 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관계전문기술자 상원의 분쟁 이런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구질구질한 얘기들이 있고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바로 조정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분쟁이 조정 그리고 재정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조정은 좀 쉽게 해결하는 거예요 얘기해서 그냥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따져붙는 거고 재정은 소위 손해배상액까지 산정한 복잡한 절차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바로 조정의 효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을 하게 되면 뒤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죠 이 법조문이 아주 독특한 법조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분쟁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도 있지만 주로 환경관련 법령에 이 환경관련 분쟁에 조정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조정 대기오염에 따라서 수질오염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환경관련 법령의 어떤 분쟁의 특징 중의 하나가 원인을 쉽게 규모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환경관련 법제에서 많이 발달이 된 상태입니다 자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환경관련 법령 등을 보게 되면 조정이 있게 되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라고 어디에 바로 지금 환경관련 법제에서는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특이하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울 게 뭐라고요 아예 답을 외워야 돼 이 부분은 틀린 것을 고르시할 때 지금 조정이 있게 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여기 이제 오른편이고 항상 이 파트에서는 틀린 것을 고르시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서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 지문을 구성을 할 때는 뭘 의도를 하는 거냐면 왜 수많은 수많은 조정 제도에서는 다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그건 충분히 특이하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환경관련법자나 다른 개별법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조정이 있게 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뭐 그런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출제위원들 행정법 전공하시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 거슬리는 거죠 왜 딴 때는 다 화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답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자 건축분역의 조정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 구성할 때는 지금까지 뭘 갖고 구성했냐면 요거예요 관계전문기술자 간해분쟁이라고 하는 거 바로 화작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다 요걸 답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는 다 마치 약속인 한 듯이 바로 조정이 있게 되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했어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위험이기 때문에 깊이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분역의 조정 두 가지 주제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승인 20회 때 문제 구성되는데 뭐 별로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기본 구조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래서 사용승인이 있게 되면 이제 이제 공적 장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배지에 등깨 촉탁 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공간정보법이랑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인데 요게 한 번씩 문제가 돼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공간정보법 영역이랑 똑같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동산에 관한 공시수단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 관련해서는 이렇게 봤었죠 토지 관련해서 자 어떤 권리 관계를 공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관한 사실관계 지목이라든가 면적 이런 것들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자 한편 부동산의 한 일종인 건물이라고 하는 거 이 건물과 관련해서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는요 건물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 어디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용도 변경할 때 공부했던 개념이죠 바로 건축물 대장 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요 허가 받은 다음에 사용 승인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에 이 건축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가 공시가 되게 되면 이거 당연히 거물등기부에 표제비 이 내용을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등기의 촉탁 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사연 보니까요 지번 한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에 반영할까요 건축물 대장이 반영할 거고 그 내용을 등기소에도 알려줘야 되죠 이게 바로 등기의 촉탁 이라는 개념이죠 한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써 이 승인받은 내용 중에서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에 또 청수 등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내용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바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나 멸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구조죠 그런데 시험문제에 답이 되는 것은 신규 등록 제외라고 되어 있죠 뭔 얘기인 거 같니 우리가 이제 건축가가 받은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최초로 등록을 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건물을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이때는 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지 바로 시군구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공간정보법 영역에 가도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도 해서 등기 촉탁 사유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철거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거져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주어보니까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뒤에 점검 등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골절이에요 거기 이제 교재 이 문제 하단부의 관련 기출 문제 19회 때 문제인가요 건축법령상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되는 자 해서 답은요 바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죄 없는 건축지도원을 많이 찍었어요 국토부장관 씨도 있어요 시군구청장은 아닌 건 아니겠고 유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아 건축지도원이 아닐까 건축지도원 아니에요 이 건축지도원은 건축관계 공무원 중에서 은퇴하시고요 동네 실실 마실 다니면서 불법 건축물 있으면 찌르는 사람 밀정이죠 밀정 이런 사람을 건축지도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당연히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담당을 하도록 한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넘어가서 철거와 멸실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작년에 문제 구성이 됐는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철거 신고라고 해서 철거 신고는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건축물이 멸실이 있게 되면 바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5년간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를 붙잡을 건데 일단 이 문제를 27일 때 구성이 됐는데 전혀 영향가 없는 걸 갖고 출제가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에 철거 철거하기 전에 3일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멸실 되게 되면 멸실 되고 나서 제사 지내고 나서 30일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철거는 3일 전 멸실은 30일 이내에 철거는 3일 전 멸실은 30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만 철거 신고 등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성면 등이 있다 그러면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소위 위반 건축물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실 요 근래 거의 문제 구성되고 있지 않고요 15-16-17 이때 한때 유행했던 문제 그래서 이 건축분쟁의 조정도 그렇고 위반 건축물에 관한 부분도 지금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쟁점 정도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법조문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제목만 보시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뭐로 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승인 취소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 하여튼 위반 건축물이 3층 허가해줬어요 근데 얘가 불법적으로 4층을 지었다고 했을 때 허가권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승인을 잊어버리셔야 돼 승인의 얘기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제목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에요 허가권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영업허가 등의 거부 요청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허가권자 허가 승인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성을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자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자 소위 불법 건축물이 될 텐데 위반 건축물이 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업을 하겠다 중개사업을 하겠다 라고 자 임대차 계약을 들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허가 받아주겠다 임대차 계약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난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불법 건축물을 활용해서 식당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도 영업허가 등의 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자기가 이제 허가권자가 아닌 경우 영업허가의 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았을 때도 역시 영업허가의 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허가권자 대기 길게 돼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해서 논리구조는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피를 빨아먹는 거 이행강제금에 부과라고 하는 것 해서 지금 주제를 보게 되면 주어를 보셔야 돼 이제 긴 얘기를 외우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는 허가권자는 뭐라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걸 다 외우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허가권자는 뭘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이 발견되면 시정하라고 얘기하고 말 안 듣게 되면 계속 돈을 뜯어내는 게 이행강제금 제도예요 그리고 이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라든가 부과 횟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조례를 통해서 내용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끔 강의에다 보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몰라요 각각의 지역에 조례까지 확인을 해 봐야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결론이 뭐냐면 지금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건축물을 위반했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법원에서는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얘기가 문제가 되냐면 자 볼까요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뭐가 이게 어떻다는 얘기냐 라고 했을 때 소위 우리 헌법에서는 이중처벌 금제 원칙이라는 것을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범죄 행위 하나의 불법 행위를 했는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명목으로 삥을 뜯어가고 또 법원에서는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삥을 뜬다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또 벌금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돈을 뜯어가게 되는 것이 소위 헌법에서 얘기하는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었고요 결론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병과 둘 다 부과하게 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는 그런 식이에요 자 이 부과권자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만약에 허가권자가 벌금도 부과하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게 되면 결국 한 사람이 두 번 삥을 뜯는 거니까 이건 이중처벌에 걸려요 그런데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목적도 틀립니다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장례에 대해서 어떤 강제하는 그런 수단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 이것이 소위 헌법상 이중처벌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병과할 수 있다 그래서 15일 때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위반 건축물에서 허가권자가 취할 수 없는 조치는 답은요 벌금 부과에요 허가권자가 만약에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위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과 주체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까지 보실 수 있어서 뒤에 이제 사실 공사인장 안전관리예채금 건축분쟁의 조정이라든가 등기 촉탁 그리고 지금 보신 위반건축물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계속 이어서 다음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끝 끝 끝 끝